결혼과 돈의 조화를 추구하는 남자의 이야기 사기결혼 미겔 대 세르반테스 옴기니 박철 출판사 오늘의 책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중에서 오늘은 최초의 근대 소설이자 스페인의 국민 문학 돈키호테로 유명한 세르반테스의 단편 소설 사기결혼을 소개합니다 세르반테스는 카톨릭으로 개종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 세상에 온갖 풍상을 겪으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아버지는 의사였지만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빚 때문에 전재산을 차압당하고 가족은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가난과 오랜 떠돌이 생활 끝에 군인이 되어 24살에 전쟁터로 떠나게 되죠 그 전쟁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레판토 해전인데요 이 해전은 1571년 스페인 왕국을 비롯해 베네치아 공화국과 제노바 공화국 몰타 기사단 등이 연합한 신성 동맹 함대와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맞붙은 해상 전투로 신성 동맹 함대가 승리를 거두었죠 하지만 세르반테스는 이 전투에서 왼쪽 팔에 총상을 입고 그 후 왼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5년 동안 세르반테스는 더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여러 전투에서 활약을 했죠 그리고 29살이 된 세르반테스는 마침내 퇴역을 하고 고향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르반테스가 탄 배가 알제리 해적선에 습격을 받고 세르반테스는 포로가 되어 알제리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세르반테스는 해적들에게서 탈출하기 위해 여러 번 탈출 시도를 하지만 매번 실패하고 더욱 고초를 겪던 중 세르반테스를 불쌍하게 여긴 알제리 거주 에스파니아 동포들이 몸값을 지불해 줌으로써 5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세르반테스의 나이 34살이 되었죠 그 후 세르반테스는 어렵게 세금 징수원으로 취직하지만 억울하게 횡령 혐의로 고발당해 투옥됩니다 옥살이를 하는 동안 자신의 힘겨웠던 삶을 돌아보며 이상과 정의를 꿈꾸며 모험을 떠나는 동키호테를 옥중에서 지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동키호테는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던 세르반테스 자신의 삶을 위로하고 현실을 뛰어넘어 이상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에서 탄생한 작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할 세르반테스의 단편 사기결혼은 결혼을 앞두고 거짓과 위선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두 남녀 주인공을 통해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세르반테스의 12편의 모범소설 중 한 편입니다 모범소설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작품마다 유익한 교훈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기결혼은 마음을 사로잡는 교훈과 함께 이야기의 재미 또한 뛰어난 작품입니다 결혼에 얽힌 남녀 주인공의 이기적인 모습 속에 해악과 풍자가 살아있는 작품 세르반테스의 사기결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뿌예리떼 때 깜뽀 외곽에 있는 한 도시의 재활병원에서 한 군인이 빠져나왔다 그는 자신의 칼을 지팡이 삼아 걷고 있었다 무덥지 않은 날씨였지만 비쩍 마른 다리와 누런 얼굴 색으로 보아 요 며칠 사이에 몸에 있는 체액을 모두 땀으로 수진한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겨우 걸음을 떼며 걸었는데 가끔 헛디디기도 하는 모습이 큰 병을 앓고 나서 막 태어난 사람 같았다 도시로 들어서는 거리에서 그는 지난 여섯 달 동안 보지 못했던 그의 친구가 걸어오는 것을 봤다 그의 친구는 못 볼 것을 봤다는 듯이 성호를 그으면서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아니 이게 누구야 깜뿌사노 소희가 아닌가 자네가 어떻게 이곳에 나타난단 말인가 나는 자네가 플랑드리에서 긴 창을 높이 쳐들고 있는 줄로만 생각했네 지금처럼 칼을 질질 끌고 다닐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 더욱이 이 누런 얼굴색하며 초췌한 몰골이라니 아니 어쩌다 이 꼴이 됐나 깜뿌사노는 친구에게 대답했다 빼랄다 석사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의 여부는 내 모습을 보면 저절로 알 것이네 그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할 말이 없다네 사실을 말하자면 한 여자를 잘못 만나 몹쓸 병에 걸리는 바람에 방금 저 병원에서 나오는 길이네 그럼 결혼을 했단 말인가 빼랄다 석사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런 셈이지 깜뿌사노의 대답에 빼랄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랑에 빠졌던 모양이로군 결혼이란 약간의 후회를 동반하는 법이지 진짜 사랑 때문에 결혼을 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내게 결혼은 고통의 시작이었다는 점이네 이번 일로 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네 먼저 육체적으로는 사랑을 즐긴 대가로 고통스러운 땀내기 요법을 통해 몹쓸 병을 고쳐야만 했지 무려 40번이나 해야 했다네 그런데 뭐 육체적인 병은 치료했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되지가 않아 미안하지만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길에서 다 얘기할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라네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면 그동안 내게 일어난 일을 얘기해 줌세 그 사건은 자네 생애에 듣게 될 가장 희한하고 키막힌 이야기가 될 걸세 깐프산호의 말에 빼랄따 석사는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서 허심탄회하게 지난 얘기나 하세 변변치 않지만 음식을 대접하겠네 우리 두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은 있다네 뭐 하인에게는 빵이나 먹으라고 하고 자네는 지금 몸이 다 회복되지 않은 것 같으니 룻대산 햄을 먹는 것이 좋겠지 오늘뿐만 아니라 자네가 원한다면 언제라도 우리 집에 오는 걸 환영하네 깐프산호는 고맙다며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성 유렌떼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린 후 빼랄떼 석사의 집으로 가서 먼저 식사를 시작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빼랄따 석사는 깐프산호에게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얘기해 달라고 다시 한 번 간청했다 그러자 깐프산호는 한숨을 내쉬며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다 빼랄따 석사 자네는 지금 플랑드루에 있는 베드로데 에레라데이와 내가 같은 부대 소속으로 친한 사이였다는 것을 기억할 걸세 그럼 기억하고 말고 빼랄따 석사가 대답했다 깐프산호는 계속 말을 이어 나갔다 어느 날 우리가 묵고 있던 솔라나 여인숙에서 저녁 식사를 끝낼 무렵 아주 정숙해 보이는 아가씨 두 명이 한여 둘을 데리고 들어왔다네 한 명은 창가에 서서 대의와 얘기하기 시작했고 다른 여자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지 그녀는 턱까지 내려오는 얼굴 가리개를 하고 있어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예의를 갖추어 그녀에게 얼굴 가리개를 벗을 것을 간청했지만 그녀는 내 청을 거절했네 그럴수록 나는 그녀의 얼굴이 더욱 보고 싶어졌네 내 이런 호기심에 불이라도 붙이듯이 그 여자는 호화스러운 반지들을 낀 백옥같이 하얀 손을 옷 밖으로 내미는 것이 아닌가 그때 나는 깃털과 장식들을 두른 멋진 모자를 쓰고 있었고 화려한 제복을 입은 늠름한 모습이어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지 그래서 나는 자신감을 갖고 여인에게 얼굴을 가리고 있는 가리개를 치워달라고 다시 한번 청했지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네 경솔하게 굴지 마세요 저는 반듯한 집도 한 채 있는 정숙한 여자입니다 저와의 대면을 꼭 원하신다면 하인에게 저를 따라오게 해서 제 집을 알아낸 후에 조용히 방문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늠름함과 그의 못지않은 신중함을 가진 분임을 인정하고 그때 제 얼굴을 보여 드리지요 나는 그녀가 내게 베푼 호의에 감사하면서 그녀의 손에 입맞추었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베풀 수 있는 온갖 선물을 그녀에게 약속했지 그때의 대위도 다른 여인과 이야기를 막 끝냈기에 두 여인은 곧 돌아갔네 나는 바로 한 하인에게 그녀들을 쫓아가게 했지 그들이 빠져나가자 대위는 내게 자신을 찾아온 여인의 이야기를 했어 자신과 얘기하던 아가씨는 자신의 사촌이라는 어떤 대위에게 편지를 폴랑드로까지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군 하지만 그의 생각으로는 사촌이 아니라 그녀의 애인인 것 같다고 말했어 그렇지만 나는 대위의 말은 귓전에도 들리지 않았고 나와 얘기하던 여자가 내밀었던 눈같이 하얀 손에 애가 탔다네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었지 다음날 나는 하인의 안내로 그녀의 집을 방문했네 그 집은 뭐 의리의리 하지는 않지만 아주 잘 꾸며져 있었다네 서른 살 남짓 되어 보이는 그녀는 빼어난 미모는 아니었지만 영혼을 파고드는 매혹적인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지 그 때문인지 나는 보면 볼수록 그녀에게 빠져들었네 그리고 그녀와 긴 사랑의 대화도 나누었어 나는 자랑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또 허세도 떨면서 그녀가 내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 그 여자는 내 말에 귀 기울이는 척 했지만 내 말을 믿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 나는 나흘이나 계속해서 그녀를 방문했지만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녀를 방문할 때마다 항상 그 집은 텅 비어 있었어 그 집에는 가족들도 없는 것 같았고 친척들이나 남자친구들 같은 사람들의 발길도 찾아볼 수가 없었지 오직 한 명의 능글맞은 한여가 그녀의 시중을 틀어주고 있을 뿐이었지 결국 부대가 이동하기 전날에 애타는 군인처럼 나는 도냐 에스테바니아 네 까이세도에게 사랑을 호소하면서 마음을 떠받지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어 깐부사노 소희님 당신에게 호의로 나를 바치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저는 죄인이었고 또 지금도 그다지 정숙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웃 사람들이 저를 욕할 정도는 아니랍니다 비록 저는 부모님과 다른 친척들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 집만 해도 2,500 에스쿠토나 나가는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과 가구들이 포함된 재산은 곧 경매에 붙여져 모두 현금이 될 것이고요 이 재산으로 저는 저와 함께할 남편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좋은 남편을 만나 새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결혼을 하면 남편을 최대한 행복하게 해주고 섬길 작정입니다 저는 현모양처처럼 착실하게 살림도 하고 맛있는 요리도 할 줄 압니다 또 저는 돈을 낭비하지 않고 모으는 사람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하얀 옷은 무척 좋은 것인데 가게나 상인에게서 산 것이 아니랍니다 저와 제 하녀가 바느질해서 만든 것이죠 집에서 옷을 만들 수만 있다면 만들 겁니다 뭐 제가 제 칭찬을 이렇게 늘어놓는 것은 부득이 저 자신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저는 저를 떠받들기만 하거나 혹은 학대하는 한량보다는 저를 보호하고 존중해질 남편을 찾고 있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에게 제공되는 옷을 받아들일 마음만 있으시다면 저는 그걸 한 벌 일체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뚜쟁이들 말에 현혹되면서 결혼 상대를 찾을 필요 없이 완벽한 배피를 얻게 되실 겁니다 나는 그녀의 얘기를 듣고 곧 결혼을 결심했다네 뭐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녀의 재산에 욕심이 생겼고 그녀는 나에게 모두 돈으로 보였다네 나는 그녀에게 인생의 반려자가 되어준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이며 나는 누구보다도 운 좋은 행운하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 내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와 집에 있는 다른 보석들 그리고 2천 두까또가 넘는 여러 가지 군복 등 내 재산과 그녀의 2,500 에스쿠토나 되는 재산을 합친다면 내가 태어난 고향이나 연고가 있는 곳에 은퇴해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산이 되었네 농장을 경영해서 제철에 과일을 내다 팔면서 아마 즐거운 여생을 보낼 수 있을 터였지 결국 우리는 결혼에 합의했고 장례의 계획을 세웠다네 부활절이 있는 3일간의 축제 기간 중에 우리의 결혼을 공표했고 나흘째 되는 날 약혼식을 올렸는데 내 친구 두 명과 그녀의 사촌이라는 남자가 약혼식에 참석했다네 내 하인은 아내의 집으로 짐을 옮겼지 나는 일부러 그녀 앞에서 멋진 금목걸이를 트렁크에 집어넣었어 또 자랑 삼아서 그녀에게 서너 개의 더 좋은 금목걸이도 보여주었지 여러 가지 보석을 박은 서너 개의 장식띠들과 멋진 옷들과 깃털들도 자랑을 했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400레알까지도 생활비에 보태스라며 그녀에게 주었어 나는 6일 동안 부자 장인의 집에 사는 버릇없는 사위처럼 그녀의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신혼생활의 기쁨을 만끽했네 비싼 양탄자를 밟고 훌륭한 면직물 시트를 덮고 은촛대에 불을 밝혔으며 침대에서 아침을 먹고 11시에 일어나 12시에 점심을 먹고 2시에는 응접실에서 낮잠을 즐겼지 도니아 에스테바니아의 한여는 면전에서 극진한 시중을 들면서 내게 알랑거렸네 그때까지 게으르고 굶뜬 공같던 내 하인도 싹싹한 노루같이 변했다네 도니아 에스테바니아가 내 곁을 떠나 있을 때라고는 부엌에서 내 식욕을 자극할 음식을 만들도록 준비할 때뿐이었어 내 셔츠, 목 칼라, 손수건에서는 항상 꽃향기가 났지 어느덧 시간은 후다닥 지나가버리고 그날이 오고야 말았어 도니아 에스테바니아와 아직 침대에 누워있던 어느 날 아침이었지 대문을 두드리는 큰 소리가 나자 한여가 창문으로 내다보고는 즉각 달려와서 말했어 그녀가 돌아오셨어요 편지에 돌아오신다고 한 날보다 빨리도 오셨네요 누가 오셨다고 하는 소리야? 하고 내가 물었지 그러자 한여는 또박또박 설명했어 누구긴뇨? 그야 제 마님 도니아 클레멘타 부엣소랑 그리고 두 명의 하인들과 한여장이지요 그 순간에 도니아 에스테바니아가 말했어 빨리 서둘러 그들을 맞이하도록 해 그리고 내 사랑 소희님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저를 괴롭히더라도 절대 소동을 부리지 말고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내가 여기 있는데 누가 당신을 괴롭힌다는 거요? 내게 말해 주시오 저 사람들이 누구길래 당신을 괴롭힌다는 말이요? 지금은 대답할 수 없어요 다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진짜가 아니라 꾸민 일이라는 것만 당신은 아시면 돼요 제게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건 차차 알게 되실 거예요 나는 뭐라고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도니아 클레멘타 부엣소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럴 기회가 없었어 많은 금장식으로 밝게 반짝이는 녹색 옷을 입은 그녀는 금색 뒤를 두른 녹색과 흰색과 붉은색의 깃발과 금으로 된 장식줄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고 얼굴을 반 정도 가린 얇은 베일을 쓰고 있었다네 그녀와 함께 돈 로페 델렌스테드의 알덴다레스가 들어왔는데 그 역시 화려하게 지장된 옷을 입고 있었어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은 한여장인 오르띠고사였어 세상에 이게 다 뭐람 도니아 클레멘타 마님의 침대를 차지하고 게다가 남정네까지 아유 참 이 집에서 별일을 다 보는군 마님의 친한 친구라길래 도니아 에스테바니아 부인을 손끝에서 발끝까지 믿었는데 그때 마님이라는 그 도니아 클레멘타가 말했지 오리띠고사 그 책임은 내가 지마 모두 내 잘못이야 영문도 모르면서 친구를 탓할 수는 없는 거야 그때 내 아내인 도니아 에스테바니아가 대답했어 클레멘타 부에서 이 집에서 일어난 일은 너그러이 이해해 주길 바래 모든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내 탓이니까 그때 나는 이미 바지와 조끼를 다 입은 상태였고 내 아내인 도니아 에스테바니아는 내 손을 잡고 다른 방으로 나를 데려갔어 거기서 그녀는 지금 들어온 그녀의 친구는 같이 온 돈 로페를 속이려 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어 그녀의 친구는 그와 결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집과 여기 있는 모든 것이 그녀의 소유이고 자신의 지참금이라고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지 비록 결혼 후에 속임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미 돈 로페가 그녀를 열렬히 사랑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어 물론 나중에 모든 것이 내 소유라는 사실이 드러나겠지만 어떤 형태의 속임수를 써서라도 성실한 남편을 얻기를 원하는 여자를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내 아내 도니아 에스테바니아에게 그녀가 하는 일은 훌륭하고 진정한 우정이라고 대답했지 그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집을 자신의 친구에게 빌려주는 것에 대해 내 동의를 얻어냈지 속임수는 딱 일주일 만에 끝날 것이며 그동안 우리는 다른 친구 집에 머무를 것이라고 하더군 그녀와 나는 옷을 차려입고 도니아 클레멘타 부에소와 돈 로페에게 작별 인사를 했지 그녀는 내 하인에게 트렁크를 들고 따라오게 했고 나는 아무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그녀를 따라갔지 도니아 에스테바니아는 한 친구 집에 멈춰 섰어 나는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녀와 얘기할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마침 그때 하녀가 나와서 우리 보고 들어오라고 했어 하녀는 우리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는데 너무 좁고 공간도 없어 두 개의 침대가 마치 하나같이 딱 붙어있는 것처럼 보였어 두 침대에 시트도 서로서로 붙어있었다네 거기에서 우리는 유기를 보냈지 비록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 집과 재산을 놔두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그녀에게 나는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따졌어 거기에 그녀도 지지 않고 대꾸하는 바람에 우리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지 다음날 도니아 에스테바니아가 그녀의 작전이 어떻게 되어 가나 보러 간다며 나가고 없을 때 나는 집 밖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 그때 집주인 여자가 다가와서 왜 그녀와 다투었는지 그 이유를 묻더군 여주인은 내가 도니아 에스테바니아를 어리석다며 그토록 심하게 힐책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 나는 여주인에게 도니아 에스테바니아와 결혼하게 된 경희와 그녀가 가져온 지참금 그리고 돈 로페라는 훌륭한 남편을 얻으려고 하는 그녀의 친구 도니아 클레멘타에게 그녀의 집과 재산을 잠시 빌려준 그녀의 순진성 등에 대해서 얘기를 늘어놓았지 그러자 여주인은 성호를 그으면서 여러 차례 하나님 맙소사 나쁜 계집 같으니라고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 여주인의 행동이 나로서는 무척 당황스럽더군 마침내 여주인이 내게 이런 말을 하더군 소희님 내가 양심을 거스리고 이 일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지 진실을 밝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항상 진실이 승리하고 거짓은 패배하는 법이니까요 사실 당신의 아내가 지참금으로 가져왔다는 그 집과 재산의 진짜 주인은 당신 아내의 친구인 도니아 클레멘타 부에소입니다 그리고 도니아 에스테바니아의 말은 전부 거짓이죠 그녀는 집도 재산도 옷가지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이런 속임수가 가능했던 것은 도니아 클레멘타가 폴라센시아시에 있는 그녀의 친척을 방문하는 동안 집을 돌봐주도록 자기 집에 도니아 에스테바니아를 잊게 했기 때문이지요 도니아 클레멘타 부에소 부인은 누에스프라 세뇨라 데 구아달루페 성당에 가서 9일간 기도를 한다고 했지요 사실 두 사람이 아주 가까운 친구라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소희님 같은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어 유혹한 것이니 그 불쌍한 여자를 비난만 할 수도 없지요 주인집 여자의 얘기가 끝나자 나는 절망감을 느꼈지 만약 그때 내 수어 전사가 나타나 가톨릭 교인으로서 가장 큰 죄악은 악마의 소행이라 할 수 있는 절망이라고 일깨워주지 않았다면 내 절망은 그치지 않았을 것이네 이 같은 생각이 약간은 위로가 되었지만 나는 본보기로 벌을 주기 위해서 망토와 칼을 차고서 도니아 에스테바니아를 찾으러 나갔지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운명의 신은 그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 어느 곳에서도 그녀를 찾지 못하게 했어 나는 성요렌때 성당에 가서 성모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만일 누군가 나를 깨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악몽에서 쉽게 깨어나지 못했을 거야 많은 생각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나는 도니아 클레멘타 부인의 집으로 갔지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도니아 클레멘타 부인을 봤지만 돈 로페시가 바로 옆에 있었기에 감히 그녀에게 접근해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 다시 숙소로 돌아와 보니 여주인은 도니아 에스테바니아에게 내가 그녀의 모든 속임수를 알게 됐다는 말을 해주었다고 하더군 그러자 도니아 에스테바니아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안색을 묻고는 여주인이 내가 몹시 기분이 나빠서 그녀를 찾으러 나갔다고 하자 바로 내 외출복과 트렁크 속에 있는 물건을 모조리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야 그럴 수가 하느님은 다시 한번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트렁크를 보러 갔어 가방은 마치 시체를 기다리는 무덤같이 활짝 열려 있었지 만일 처음부터 그 여자의 속임수를 알아채고 내가 당한 불행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일세 그 말을 들은 빼랄따 석사가 말했다 자네의 충격이 걷겠군 그 많은 장식들과 금부치를 마치 수저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가득 가져가 버렸으니 뭐 내 어리석음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지 옛날 유태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팔이 하나 없는 딸을 속여서 시집을 보냈더니 신랑은 다리가 하나 없었다네 깜부산호의 대답에 빼랄따 석사가 다시 물었다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사실 내가 갖고 있던 금목걸이와 장식띠와 노리개들은 십 내지 십이 에스쿠토밖에 값이 안 나가는 것들이라네 믿을 수 없군 자네 목에 걸고 다니던 건 적어도 이백 에스쿠토 이상은 나갈 것 같은데 만약 그것들이 진짜였다면 그랬겠지 하지만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이 아니듯 목걸이, 장식띠, 보석, 노리개 등은 모두 연금술로 도금한 것들이었어 그러나 아주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셔보거나 불에 넣어봐야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자네와 그 여자는 서로가 서로를 속인 셈이군 자네 말이 맞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 하지만 빼랄따 석사 그 여자는 내 가짜 목걸이를 부숴버릴 수 있겠지만 나는 그녀의 사기 행각을 결코 잊을 수 없어 사실 나에겐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내게 따뜻한 외투 같았거든 깜뿌사노가 괴로운 듯이 고백했다 깜뿌사노 하나님에게 감사드리게 그 여자는 발이 달린 외투였나 보군 그래서 자네를 떠나갔을 테니 자네는 이제 그녀를 찾을 필요도 없네 그렇긴 해 하지만 그녀를 찾지 않고서는 항상 그녀가 내 머릿속에 살아남아 나를 괴롭힐 거야 어디 있더라도 나는 그녀에게 당한 모욕을 절대 잊을 수 없어 자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네 자네의 다음과 같은 페트라르카의 시 구절을 기억하는가 빼랄따 석사는 깜뿌사노를 위로하기 위해서 시를 읊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를 즐기는 사람이여 속임을 당했을 때 화를 내지 말라 나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한탄하는 거야 만약 내가 나 자신의 잘못을 모른다면 이처럼 고통을 느끼지는 않을 거야 남을 해치려 던진 칼에 나 자신이 맞아 상처를 입은 꼴이 된 거야 하지만 이제 그녀를 증오하는 감정도 메말랐고 나 자신에 대해 화를 낼 기력도 없어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도냐 에스테바니아를 데려간 자는 바로 우리들의 약혼식에 참석했던 사촌이란 자였네 그 자가 바로 그녀의 기둥 서방이었다는 거야 그런 불행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찾고 싶지도 않았어 그래서 나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숙소를 옮겼는데 며칠 안 돼서 머리칼이 빠지기 시작했지 그리고 눈썹과 속눈썹도 빠지기 시작했다네 조금씩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대머리가 될 나이도 아닌데 나는 대머리가 되고 말았네 그건 탈모증이었지 정말이지 몸의 털이라고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빠졌어 그래서 손질할 턱수염도 없었고 병을 고치기 위해 쓸 돈도 다 떨어져 버렸네 나는 궁핍함에 시달렸고 병은 더 깊어만 갔지 가난이 명예를 짓밟은 결과로 어떤 이들은 교수대로 끌려가고 또 어떤 자들은 병원으로 끌려가지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비굴하게 자신의 원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지 이건 불행한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비참함 중에 하나가 아닌가 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더 이상 팔 옷가지가 없었지만 병은 고쳐야 했기에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했네 나는 재활병원에 입원해서 40번이나 고통스러운 땀내기를 했지 주변 사람들은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몸조리를 잘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네 병이 낫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베랄따 석사는 그가 해준 모든 이야기와 사건에 놀라워하며 다시 한번 성의껏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성의껏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성의 Kristus